저는 디자인의 일상성에 초점을 두고 PT 있다며? 안 가? 아 떨려 죽겠다. 잘할 수 있을까? 오호 이 구단수님한테 도움을 구하시는 건가? 왜 뭐 힌트라도 있어? 뭘 전하고 싶은지만 생각해 어? 대본은 다 써놨는데 대사 말고 마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디자인한 건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뭐 그런 거? 그런 게 통하겠어? 강팀장님은 말빨도 화려할 텐데 말 잘하는 사람한테 말로 이길 생각을 왜 하냐? 넌 네 무기로 싸워야지 내 무기? 주먹? 진심 그걸로는 아마 아무도 너 못 이길걸? 나한테 했던 말 있잖아 제이스 패션이어야 하는 이유 통하기만 한다면 네 그 무쇠 주먹보다 강력하지 진심 승리하라고 기 불어넣어줄게 으으으으으읏 끝나면은 나랑 별 보러 가기로 한 거 아 갑자기 별의 집착은? 진심 진심 진심